사무총장님 신성원 봉사님께서 내빈소겸의 광고가 이뤄지겠습니다. 우리 그룹과 고생 많으셨는데요. 사무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겠습니다. 구청회장님 오늘 선교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먼저 네 분만 먼저 선교하겠습니다. 구청회장님 신성원 봉사님, 김경호 총회장님 오늘 귀한 말씀해 주신 요희영 목사님, 전 국청회장님 계신 손학중 의장은, 차지옥장은 네 분만, 앞으로 좀 차감한 점, 네 분만 보시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앞으로 좀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김형규 목사님 들어가십시오. 총회에서 계셨던 귀한 분들이 죄송하지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해 보러 오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시다. 고맙습니다. 일어나시고요. 이제 제가 후명이 안 끝나면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주시면 좋겠습니다. 전 회장인 김용규 목사님, 전 회장인 송영희식 장론인, 주성훈 목사인, 김재혁 목사인, 박동성 목사인, 조남주 목사인, 전용만 목사인, 박정환 목사인, 방석기 목사인, 박정환 목사인, 전 회장인 송영희식 장론인, 전 회장인 송영희식 장론인, 박정환 박정환 박동현 장원이 그리고 가스펠트 데이에 우리 한국의 언론을 보수장이신 우리 박진석 동산이 그렇게 신속을 하셨습니다.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셨는데 기독공부의 표현물 기사님께 저희도의 표현물로 기사님께 오셨습니다. 시청하신 분은 그렇구요. 방금 말씀을 드리면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신 목사님과 괴로우 선수를 담당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정영 목사님과 신양교회가 전부 신양으로 앞장서서 잘 이끌어주신 일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전향해 주신 교역자들과 여정의 회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중심에서 타우를 만들어서 여정들에게 나눠드리게 될 것이고 본회에서 2020년도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뒤에 만들어낼 때 충분하게 만들었으니 가지고 가시고 중심에서 받으셨던 분들도 안 받으셔도 되고 중심에서 또 좀 남겨왔습니다. 또 박스 남겨와서 중심에 12월 달고 있때 그때 남은 게 수 있도록 또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총기를 마신 다음에 요 앞자리에서 잠시 촬영을 해서 보도용 나가게 될 것입니다. 혹시 또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집을 다 같이 있을 때 촬영을 하면서 하는 게 좋겠으면 조금 어려우시지만 우리 교역자들하고 몇분들 전문에 담아서 여기 좀 의자를 한 의자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놔서서 여기에 계단이 있으니까 계단이 있으니까 우리 저 부총회장님 나오셔서 앞자리에서 자리를 좀 잡아주시면 손에 기슴을 잡아주시면 여기 전 회장님들 전 회장님들 앞자리 거기에 회장님들 뒷자리 이렇게 좀 놔서서 우리 신문 3번째